낚시하는 횟집에서 생선과의 한판 승부 최고의 쌀로 유명한 니카타현에서 만든 사케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과 향긋한 향 일본 흑소 와규의 부드럽고 연한 육즙 박스에 촬영을 끝내고 사케 한잔을 먹으러 저녁을 먹으러 출동 여기 낚시 횟집으로 유명한 자이오입니다 여기 물고기 잡아서 먹는게 아니구요? 여기 낚시 횟집으로 유명한 자이오입니다 여기 물고기를 낚아 올리면 모든게 공짜입니다 성필은 낚시 한 번 해야 되는거 아니야? 고래 한 마리 잡으시죠 고래 해산물집에 왔습니다 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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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일 비싼게 이거는 쿠보탄 만쥬 이건 좀 비싼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입맛에 다치게 핫타이산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펠저쥬 이것도 괜찮아요 먼저 이거 드시면서 랭크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낚시 횟집에 왔으니 생선 한 마리 잡아봐야죠 제가 바닷가사람입니다 미끼로는 새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번째 랭크로나 유아 유아 두번째 분이 ㅜㅜ 이빵 이빵 각자제도 안먹어 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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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는 있어 믿기 필요 없어 얘네들이 고소를 훌륭한 애들이야 입을 벌리고 있는데 집어넣는데 배꺼 주변에서 생선을 잡은 사람들도 있어 미끼를 끼고 재도전 해 봤습니다 여기 많은데 여기 어쩐지 꽁짜로 준대 근데 이 방을 잘 안보여 오! 손으로 잡아 손으로 잡으면 안되나 손으로 고기를 잡으면 안되고 한번 잡은 고기는 다시 놓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끼를 놀래 심지어 내려 오! 저게 너무 크다 얘네들 영업하기 전에 엄청 먹이나봐 니네네 살려면 엄청 먹어야 했는데 영업하기 전에 또 뭐 한 마리 잡아서 낚시는 불가능했습니다 아주 훈련된 고기들이었습니다 역시 공짜는 없습니다 낚시는 포기하고 그냥 몇가지 안주에 사케를 먹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니혼슈라고 불리는 사케는 쌀로 빚은 일본식 청주를 말합니다 우리 청주가 멜로 누룩을 만드는데 비해 사케는 쌀로 누룩을 만드는 점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 돼서 먹었지? 아 이거부터? 음... 아우... 지금 마시는 하카이산은 일본에서도 최고의 쌀로 유명한 니까타현에서 만든 사케로 부드럽고 깔끔하며 뒷맛 또한 향긋한 향이 깊게 떨어집니다 맑게 갠 겨울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공기 속에서 햇볕에 녹기 시작하는 눈 하카이산은 이럴 때 느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지닌 술이라고 합니다 술꾼만이 느낄 수 있는 맛이 겠네요 그로우튀김 이게 맛있어요 이게 샐러드네 아삭아삭 거리면서 이게 맛있어요 아삭아삭 거리면서 약간 크고 아삭아삭 음 음 음 음 음 음 무에다 어떻게 넣는데 이걸 무에다 먼지더라구요? 응 샐러드가 빠져네 근데 무가 다르게 느껴지는 완전히 브라싱 바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삭아삭 아삭아삭 국내에 있는 무슨 과자 맛인데? 아삭아삭 아삭아삭 양파리 아삭아삭 아삭아삭 음 문어과자 있잖아 문어과자 아삭아삭 그래갖고 제가 옛날에 일본식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는 한쪽 면이 구워진 다음에 굽잖아 굽는 다음에 오래 굽지 말고 조금 이따가 먹는다 한쪽만 구워가지고?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굽다 보면 이 면에서 물이 올라온다는 거야 몽글몽글몽글 이쪽에 그러면 굽을 뒤집어 주면 그렇게 아직은 아니야 아직 땀이 나는데 땀 기포가 몽글몽글 올라온다는 거야 땀이 난다고 한우가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라면 일본의 흙속 와균은 부드럽고 연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대로 미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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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먹어봐 일단 이게 소스나보다 소스나 보다 소스나 보다 이게 이게 부드럽게 소고기 소스나 맛의 중점이잖아요 야마가다 로네자와 두라고 일본 3대 고고기 중에 하나가 있겠네 실력을 보겠어 사랑이 넘치는 요리 넘칩니다 야마가다 이거는 15도구요 야마가타 산에 쌀을 썼고 그 다음에 깎은거 40% 깎았네 야마가타 현에서 나오는 쌀을 가지고 만든 그 부산에 가면은 바보주막이라고 있어요 바보주막이 뭐냐 서명에도 있고 여기 몇 개 있는데 바보 막걸리를 파는 집이에요 바보 막걸리가 뭐냐면 노무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하마을 공하마을에서 생산된 쌀을 갖고 만든 막걸리인데 그거를 만드는 데는 전라도야 그래서 노무현의 여기가 키워드가 영어나 혼합 바보 막걸리가 이제 탄생이 됐어요 바보 막걸리를 바보주막에서 많이 팔아 가면은 뭐 이렇게 노무현 관련된 글귀나 사진이나 이런것들이 있고 나름대로 자란다는 뜻의 겸손한 라면집 쏠레나리 그때그때 구워지는 샤슈의 굴맛 쫀득한 면발의 간출맛과 진한 맛의 국물 탱글탱글하게 면발찍이 생각만해도 침이 고이는 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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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멘